우리 사랑하는 강남 강북대교회 모든 사역자 그리고 조장 예비사역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하루하루 가운데 믿음의 입과 기도의 입을 크게 여는 가운데 만족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확인하셨을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모임이 되기를 바라며 제가 기도로 오늘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우리 귀한 강남 강북대교회 모든 사역자 조장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포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각자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며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자 현장 가운데 떨어져 있고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원인스되어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 추방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오직의 영적 상태와 말씀 집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교 사격자 조장 훈련을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 훈련을 통해 우리 강남 강북대교에 있는 성근인들과 무엇에 대해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까? 계속 나눌 주제가 무엇이냐? 오직과 집중입니다. 계속해서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오직과 집중이 두 가지는 강남 강북대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도전하고 함께 응답받아야 될 귀한 제목이라는 거죠. 또 특히 모든 성도에 앞서 이 현장에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중요한 사역을 해나가시는 가장 중요한 제자이자 교회와 지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제자이자 또 일꾼인 우리 사역자와 조장들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또 가장 먼저 누려야 될 제목이 바로 오직과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정말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현장에 오직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으니 오직 되어지게 하시고 집중 되어지게 하시며 정말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237나라 보금화의 귀하게 쓰임받게 원하니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이 나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완전히 세워지게 하여 달라는 그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오직과 집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을 왜 세워야 합니까? 왜요?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왜 계속 이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이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정상의 상태로 지난번 이 영적 정상 상태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노멀. 정상의 상태. 원래의 모습. 원래의 상태. 이 영적 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영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썸이 최정상의 상태를 내 영적 상태가 최고조의 상태를 내 영적 상태가 가장 좋은 컨디션의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오직과 집중해 영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세워지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농함 있는 신앙 생활을 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감사와 어떤 감격과 소망과 평안이 날마다 넘쳐나는 어떤 신앙 생활을 해나간다고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조장으로서 어떠한 사역을 한다. 말씀 운동을 열어나간다. 지역에서 캠프를 한다. 또는 현장에서 어떤 팀 사역을 한다.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우선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할 때 기관이나 부서에서 맡은 역할을 가지고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섬기고 헌신할 때 또는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본당 헌당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고자 나아갈 때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이 영적 상태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의 영적 상태. 집중이 되어지는 영적 상태. 왜인가요? 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느냐? 또 영적 상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정말 나의 신앙 생활도 또 나의 사역도 또 우리가 해나가는 어떤 헌신도 다 영적 상태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지역에 랩런트들 달합방을 갔는데 초등학교 5, 6학년입니다. 한창 달합방 하면 진짜 집중 안 되고 딱 자리에 앉고 하나 둘 다 와있지도 않아요. 가면 한 명 와있고 또 한 5분 뒤에 또 한 명 오고 또 한 10분 뒤에 한 명 오고 한참 또 메시지 하다 보면 또 한 명 또 오고 도저히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오면 앉자마자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 그런 이제 5, 6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달합방을 하는데 그때 아마 제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겁니다. 딱 가서 앉아있는데 진짜 이 아이들의 모습이 진짜 엉망진창인 거예요. 계속 장난치고 서로 남자들끼리 욕하고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서로 막 장난치고 계속 그러는 거죠. 어떻게 했냐? 딱 접고 계속 혼냈습니다. 처음부터 그같이 계속 혼냈습니다. 끝나고 돌아오는데 진짜 저의 마음속에 하... 이러고 왜 갔는지 들 정도로 참 제 영적인 상태라는 게 어떤 그날의 어떤 컨디션이라는 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죠. 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사역, 헌신액 같은 것들을 감당해나가느냐 부담을 느끼느냐 감사함으로 받느냐 기쁨으로 받느냐 갈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상태가 진짜 막 충만하고 좋은 상태면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여지고 상관없이 거기에 뭐하게 되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부담되어지고 정말 힘겨운 것이 되고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적 상태 근데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은 혼 마음이라고도 하고 생각이라고도 하는 이 혼 그리고 육체라고 말하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게 각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공동체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우리 어떤 마음과 생각의 상태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육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육체가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과 생각과 어떤 감정의 상태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육신의 컨디션 어떤 피로도 스트레스에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고 누리고 있다면 반대로 또 선한 영향을 주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또 이것이 육체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일한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 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정상적인 정상적인 영적 상태입니까? 지난주 모교사역자 조장훈련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정상적인 영적 상태 진짜 영적 상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영적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 상태를 말할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어디에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고 진짜 상태며 원래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 원래 것이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이걸 항상 누리고 있으라는 거죠.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항상 확인하는 오직과 집중의 시스템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걸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켜서 지금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누구 안에 천지 만모를 창조하신 절대주권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요한복음 그 다음주 15양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이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너희 기쁨을 성령으로 너희 안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인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그럼 바로 이곳에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고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전달되어지는 그 중요한 축복이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삼이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응답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응답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설령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어떤 상태로도 이 영적 상태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상태는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상적인 진짜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빼앗기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쉽게 속기 쉽습니다. 내 감정이란 것에 내 영적인 상태가 흔들린다 넘어진다 좌절된다 낙신된다 속기 쉽습니다. 영향을 주니까 하지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겁니다. 원래 나의 영적인 상태. 성삼이 성삼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비밀은 누구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확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의 영적 자세와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나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올바르게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진짜 올바르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과 상태를 지속하고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자세를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강남 강북대교의 모든 사역자 그리고 귀한 조장 예비사역자 또 이 말씀 함께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어디에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라고 정말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오직의 신앙생활 집중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집중의 이유입니다.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왜 말씀입니까? 왜 말씀에 집중하며 왜 그 말씀을 매일 붙잡아야 되고 왜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빛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이 10편 119편인데 이 10편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76절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가장 짧은 장은 3절밖에 안되는 장이고 가장 긴 장이 119편인데 이 긴 10편인데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굉장히 긴데요. 주제가 딱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을 계속 이야기해요. 167절의 거의 모든 절 정확하게 한 4절만 빼놓고 거의 모든 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율법 증거 판단 윤례 말씀 법도 개명 약속 도 길 이런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모든 절에 이 구절들이 하나씩은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찬양하고 그 말씀을 이 화자가 지키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계속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자 언약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따라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가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으로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10편 119편의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오늘 하루에 하나하나의 행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일 가운데 내딛게 되는 진행하게 되는 하나하나의 행위들을 의미하고 여기서 길이라는 말은 이런 행위들 하나하나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합쳐진 어떤 우리 전체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발이고 그런 의미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행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분별하고 판단한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고 또 점점점점점 불투명해지는 알 수 없어지는 그런 시대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현장의 현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점점점점점 모호해집니다. 또한 분명히 내릴 수 있는 가치판단이라는 것이 계속 바뀌어져 무엇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미디어 드라마 영화 그런 매체들 웹툰 웹소설 등등 여러 가지들을 볼 때에 예전에 한 80년대 90년대 70년대는 모르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캐릭터들이 주인공이었냐 뚜렷한 캐릭터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선이면 선 악이면 악 아예 선한 캐릭터 진짜 전형적인 선인 전형적인 영웅 전형적인 어떤 주인공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어떤 매체들의 주인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냐 2010년 후에 지금까지는 뭐가 나오냐 그 주인공들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어쩔 땐 선한 모습 어쩔 땐 악한 모습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의 모호함을 보여주고 캐릭터가 어떤 입체적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돼야 주인공으로 매력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캐릭터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악한자인데 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 악한자들이 도리어 주인공이 돼서 더 나쁜 악을 징벌하고 멸하고 그러는 드라마들도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게 되어지고 진짜 주인공은 착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떤 이기적이거나 어떤 개인 어떤 심각한 인격적인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주인공들을 드라마로 쓰고 작가들이 쓰면 히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기준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의 기준이 사라지고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착한 영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나쁜 영웅 안티어로로 말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어떠한 기준을 삼고 뭔가 행위를 온전히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 불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정확히 알려주고 알려줄 수 있는 삶의 기준이 되어지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안내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등불 가운데 어떤 등불이 있었냐 발목에 메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한 등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밖에 나가서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선시의 호롱불이 아니라 발목에 메고 다니는 그런 등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등불을 만들어서 이걸 달고 다니면 이제 발 앞에는 환하게 비춰지는 거죠. 환하게 비추는 발 앞에 환한 그걸 가지고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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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길 때마다 그 앞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저 앞에는 보이지 않아요. 발등에 맺기 때문에 근데 한걸음 내디디면 그 앞이 밝아지고 또 한걸음 내디디면 그 앞이 또 밝아지고 또 한걸음 내디디면 그 앞이 밝아지고 이 등불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기억해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이다. 3000년 전입니다. 그 3000년 전 이스라엘의 광야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길인 거예요. 그 한치 옆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에서 그들은 혹시 내 앞에 구덩이가 있지는 않을까 혹시 저기 어떤 걸림돌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 저기 위험한 어떤 물체나 생물은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걸어가기 위해 한 발 한 발 진짜 집중하여 발을 내딛고 이 등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며 한 발 한 발 걸어갔다라는 거죠. 이 등에서 나오는 빛을 진짜 간절히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씀의 가치라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 등과 빛이 없으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정말 어려운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길이 밝은 빛처럼 확 환하게 비춰지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붙잡고 아 진짜 이 오늘 내가 걷는 이 걸음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내게 해주신 예수 크리스토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그 말씀이 지금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 길의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말씀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붙잡고자 정말 간절한 마음과 심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히 비치시는 말씀임을 붙잡고 오늘도 어디에 이 말씀을 집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거죠. 자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정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나에게 정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말씀을 바라보는 눈 또는 말씀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내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눈을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전혀 없이 성경을 읽는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좋은 책이에요. 기독교의 좋은 경전 어떤 지혜가 담겨져 있는 글 역사책 이스라엘의 역사책 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어떤 좋은 교훈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게 됩니다. 어떤 관점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이 기준 없이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듣는다? 그냥 좋은 강의 듣는 거예요. 더 좋은 강의 훨씬 더 세상에 많고 그냥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헝실봉사 해라 그런 좋은 강의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딱 그 수준 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위에 보면 성경을 백독 했습니다 천독 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렇게 읽어도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성경은 읽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읽어도 영생은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는 믿지 않고 않게 되어지고 구원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또 우리 주위에 보면 말씀 듣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꼭 어떤 다락방 메시지만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메시지 많이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다 하더라도 극동방송 기독교방송 CTS 등등등 CBS도 방송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루종일 켜놓고 다니는 분 굉장히 많아요. 택시를 타면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들으시는 택시기사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도 이 기준이 없으면 뭐하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마다 이 관점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리되지 않지 그냥 들으니까 자라지 않고 나에게 어떤 역량을 못 입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눈을 가지고 정확한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될 뿐더러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주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기쁨이 계속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를 믿고 그 이름을 믿으면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한 책이지 어떤 역사서 교훈서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지 어떤 내 인생에 좋은 교훈을 듣는다. 좋은 강의를 듣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가 성공하는 법을 배운다. 세상에서 많은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잘 사는 법을 배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성경을 보는 눈 말씀을 듣는 관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읽고 어떤 말씀에 집중할 때마다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들을 쭉 듣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화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구나.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 정리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런데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나는 멸명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절망의 그런 나였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발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하나님 몰랐다면 정말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계속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살아가는 모든 걸음 걸음 걸음이 죄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나왔던 모든 것들이 허물고 쓰레기였으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하나님의 진노 안에 머물러 있어서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대심을 믿기만 하면 말씀을 통해 이게 계속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대심과 왕대심과 제사장 대심과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발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죠 또 무엇이 발견되어져야 됩니까?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 진짜 세상의 모든 인류 나처럼 과거의 나처럼 진짜 비참한 상태이구나 멸망당한 수밖에 없는 상태이구나 이 모든 상태에서 나를 살리셨구나 근데 뭐가 나옵니까? 감사 그렇지 못한 이 사람들 볼 때 정말 애통함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발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또 보시면 나를 여기서 옮기셨구나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계속 발견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 이 모든 것이 보호할 때마다요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할 때마다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러니 무화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가치를 발견한 자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약속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출만함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이것이 계속 발견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주인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 발견해 가십시오 어떤 문제, 사건, 근심, 걱정 그거 말고요 진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성장과 변화의 주역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겨자씨 비유를 하실 때 맨 처음에 저는 저 같은 경우도 겨자씨 비유를 딱 들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왜 나는 자라가지 못하지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하지 왜 나는 내 주위에 변화들이 일어나지 못하지 그 집중에만 빠지는 것이 그 발견되어진 것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죠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 겨자씨 같은 내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뭐 하시는구나 자라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를 오늘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성장시키시고 잘하게 하시는구나 잘하게 하시는구나 뭐 하자? 믿자 확신하자 감사하자 그게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게 뭔가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의 집중 하나님의 이루신 그 나라의 집중 지금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집중 그게 집중입니다 집중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포커스 온이라고도 하죠 딱 어디에 딱 그 목표를 딱 두고 집중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어떤 글을 딱 알게 된 게 또 제가 이제 운동의 예를 듣는데 야구에 본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굉장히 많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선수는 이렇게 방망이를 흔들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이렇게 자기 어떤 유니폼을 걷어올리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이렇게 발로 툭툭툭 치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이렇게 방망이 끝에 쭉 바라보고 탁 투수에게 집중하기도 하고 그걸 보고 이제 타자의 루틴이라고 하는데 저만의 처음에 이제 루틴이 그냥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하기 위해서인 줄 알았어요 그냥 자기 어떤 이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타석에 자기가 몰입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딱 집중해가지고 이 타석에 몰입하는 그 타자의 방법이 바로 루틴이라는 거예요 뭐하기 위한? 집중하기 위한 말씀에 집중 그리스도에 집중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집중 지금 나에게 임한 그 나라 보호자의 축복에 집중 성령의 능력에 집중 오직 오직의 간점으로 말씀을 정리하십시오 자 그러면 집중의 방법입니다 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말씀에 어떻게 집중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럼 집중 묵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흔히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강단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축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어떤 예배 설교를 듣거나 어떤 훈련의 메시지를 듣거나 하는 그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읽고 읽고 듣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방법대로 제 앞선 목회자들에게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또 그렇게 저도 말씀을 읽고 하고 있고요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이 제시한 방법을 가지고 또 여러분만의 어떤 여러 가지 자신만의 방법들로 발전시켜 나가면 또 좋겠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단해야 됩니다 10편 119편 105절에서 10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시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말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내가 맹세하고 내가 굳게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결단이오? 마음의 결단이오 진짜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다시 오늘 못하면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또 또 다시 또 다시 계속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의 결단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 진짜 나에게 말씀 필요하구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음에 시간의 결단 시간의 결단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읍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언제 말씀 읽을까요? 언제 메시지를 들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날 때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갑자기 생각났을 때 그때 읽을 겁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시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여유 안 생깁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나에게 없습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한 무협소설에 한 그 무협소설의 주인공이 자기의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공수련 무협이니까 무공수련을 하겠죠 무공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공수련은 한마디로 사실 변명이 필요 없는 일이네 어느 날 굳은 결심을 하고서 아침 5시에 일어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아무런 변명도 필요 없이 5시에 일어나서 무공을 수련해야 돼 언제까지? 그 무공을 대성 이루는 날까지 변명 없이 아침 5시에 일어나기로 했다면 아침 5시에 변명 없이 일어나서 그 무공을 수련하는 것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하루 가운데 시간을 정해보십시오 긴 시간은 아니어도 됩니다 메시지를 듣는다고 할 때 한 편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딱 정해진 그 시간 성경을 읽더라도 하루에 3장, 4장 읽으면서 1년에 1독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면 딱 10분 딱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10분이라도 그 앞에 내가 정한 시간에 모든 내 주의를 정리하고 그 말씀 앞에 딱 서는 겁니다 모든 걸 딱 접어두고 딱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시간을 내가 하늘 앞에서 지키겠다 결단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결단했습니까? 이제 말씀 앞에 딱 섰습니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읽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는 건 또 다릅니다 뭐가 깨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아까 예언한 것처럼 성경을 백독한 사람 천독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릅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는 전혀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감동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10편 119편 1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읽습니다 뭐 하면 읽느냐 묵상하면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 천천히 또박또박 느리게 소리를 내어 읽는 것입니다 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3장을 읽는다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쥐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묵상이라고 하면 이 묵상에는 곰곰이 생각한다 또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하지만 원어를 보면 하가라고 해서 작은 소리로 읍졸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읍졸인다 작은 소리 조용한 소리로 읍졸인다 그래서 10편 119편 9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주의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졸이나이다 다윗이 10편에서 주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한다고 할 때도 이 읍졸인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조용히 자기가 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을 보고 읍졸이다 묵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자 할 때 그 새기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읍졸이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눈으로 보고 입술로 소리를 내서 읽고 내 귀로 그게 듣고 내 머릿속으로는 이게 어떤 뜻일까 생각하면서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즉 말씀을 읽을 때 내 모든 감각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쭉쭉쭉 읽는다 아니요 입으로 빠르게 읽는다 아니요 입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이 모든 걸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묵상의 방법입니다 생각하면서 읽고 생각하면 또 읽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소리를 내요 읽고 듣고 눈으로 보고 또는 만약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는다 기록해 가면서 듣는 거죠 저도 메시지 그냥 앉아서 들으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자꾸 다른 데 시선이 돌려지게 되죠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듣되 기록하면서 손으로는 쓰고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내가 쓰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생각하면서 듣는다라는 거죠 내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읽고 또는 듣고 하라는 겁니다 자 읽었습니까 그럼 뭐를 붙잡아야 될까요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말씀을 읽는가 내게 부딪힌 말씀 그 가장 은혜받은 구절 또는 어떤 한 문장 기억에 가장 남는 그 말씀 그걸 정리해보고 기록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또는 듣는 가운데 이 내게 주신이 복음의 은혜에 감격되는 그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느껴지는 그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내게 하실 그 일이 기대되어지는 이 제자의 복 축복 이 세계복음의 축복이 기대되어지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사이에 갭이 느껴지기 때문에 뭐 해야 되겠구나 결단해야 되겠구나 내가 도전해야 되겠구나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 꼭 정리해서 기도 하시고 가장 좋은 건 기도문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정리해서 기도문을 가지고 붙잡은 말씀과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진 그 은혜를 가지고 또 그 은혜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기도 기도문으로 정리해서 마무리하시는 이게 가장 저는 좋더라고요 자 기도문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근데 뭐가 안되냐 묵상의 끝은 이 붙잡는 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현장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적용이죠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살아갈까요 무엇을 실천할까요 내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말씀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목사님의 예를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그 어떤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다고 합니다 어떤 구절이었냐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부딪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 그날 내린 적용점이 무엇이었냐 아 오늘 진짜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에게 내가 전화해봐야 되겠다 챙겨봐야 되겠다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는 거죠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지는 것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말하는 앤드류 머레이란 이름의 목사님은 뭐라 말씀하셨냐 목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삶과 내 성품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성품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붙잡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적용까지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 삶의 자리까지 말씀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말씀으로 내 삶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집중의 방법 여러분만의 또 방법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 딱 남는 가운데 뭔가 좀 어렵고 잘 될까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만 확인되어지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기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포도나무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확인해야 되는 상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 속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 상태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확인하라는 거죠 뭔가 많이 들어야 되느냐 뭔가 많이 읽어야 되느냐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자리에 항상 있으라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에 있는 그 자리에 또는 지금과 같은 훈련의 시간표 속에 오늘 현장에 열린 그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지역에 있는 수많은 말씀 운동의 현장에 내가 그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짜 말씀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이 내게 하나님 정리시키십니다 그리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결단이 되어지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죠 이끌어 가십니다 이때 뭘 알게 되냐 맛을 알게 됩니다 맛 10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저자가 고백하죠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올해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입을 크게 엽니까 그 맛을 하니까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맛보고 하니까 나에게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입을 크게 열게 되어지는 거죠 맛을 보니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집에서 저녁에 백순대볶음을 시켜서 먹는데 저 아기가 처음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백순대볶음에 후추도 들깨가루도 많이 들어가 있고 고추도 잘라서 들어갈 거 하니까 처음엔 매워 보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순대를 먹을래?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처음에는 싫다고 극구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입에 딱 한 번 하나 넣어줬습니다 순대를요 먹어보니 너무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기 젓가락으로 순대를 다 집어가는 겁니다 자기 접시로 뭐 하려고 맛있으니까 계속 먹으려고 뭡니까 맛을 봐야 압니다 어떻게 맛을 볼까요 그 안에 그 자리에 거하면 맛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맛을 봐야 집중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축복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 행복을 맛보아 알아가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오직과 집중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눈 오직의 영적 자세와 말씀 집중이라는 이 훈련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강남 강북대교구의 모든 사역자와 조장과 예비 사역자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오직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심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지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 안에서 회복되어진 나의 상태가 발견되어지고 복음이 느려지게 하시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 방법이 갖춰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음주 다시 만날 때까지 주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내 성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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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